자,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 2 개정판 유닛 8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애널리시스부터구요. 원래 문제는 빈칸 추론인데요. 우리는 빈칸을 다 채워 놓고 지문 분석을 하는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원래 내용은 뭐냐면 습관에 닷을 내리기. 습관에 닷을 내린다는 건 뭐예요? 습관에 정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습관을 그대로 딱 고정시켜서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when, 뭐뭐 할 때, you are successful. 네가 성공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라는 게 feel to normal,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feel 다음에 형용서 오면, feel은 느끼다가 아니라 느껴지답니다. It is time. 그건 시간이다. 근데 뭐 할 시간이다? 네, 만들어낼 시간이다. 뭘? 닷을 만들어낼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뭐, 네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습관이 일반적이라고, 평범하다고, 정상적이라고 느낄 때, 느껴질 때, 그 때가 어떤 때라고요? 닷을 만들어낼 때라고요. 그 습관을 정착시켜야 될 때라고요. 어, 그 닷은요. is valuable. 근데 가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뭔데요? 그 상황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in, which는 한 단어로 바꾸시면 where를 바꾸실 수가 있겠죠? 네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뭐 하도록? 잃어버리도록. 뭘? 너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리도록. 위협을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명사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you, stress, and to. 너는 to 동서원형할 위협에 처하게 되죠. 너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리게 될 위협에 처하게 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 다시 라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고요. 그렇죠? I once. 나는 한때 만들었어요. 습관. 근데 뭐, 오브 아이엔지 나오죠? 그럼 뭐 뭐 하는 습관입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습관을 만들었었어요. 어디 안에서? 뭐든 인간 안에서요. 그래서 when I felt, 내가 느낄 때, 뭐, the habit was mine. 그 습관이 내 거라고 느꼈을 때, 나는, but, 샀어요. 뭘 샀냐면, 내 자신에게, 그죠? 정동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이건 에게을르리네요. 그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자, 지오드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동격입니다. 그게 뭐냐면 돌인데요, 지오드는. 그 돌이 can be found,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Around the volcanoes. 네,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 지오드들은요. 정동들은요. 아, rough. 되게 거칠어요. on the outside. 바깥쪽은 되게 거칠어요. 그러나, if, 만약에 you break. 네가 그 정동들을 깨면, into, 두 개로 깨버리면 inside, 안쪽에 there is a lovely cave. 어, 되게 사랑스러운 동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근데 그 동굴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pp입니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동굴들이 안쪽에 있는 거죠. 겉은 되게 거친데, 안쪽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 수정이 있다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지만, 혹은 겉으로 보기 되게 거칠지만 안쪽은 되게 따뜻하고, 착하고, 혹은 되게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so, 그래서, 네, 무조건 중요합니다. 빈칸 넣기로. 그래서, 나는요, 놓았어요. 그 정동을 내 책상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fter a year or so, 1년 후, 혹은 그쯤인가? I had had. 나는요, have a row with 하잖아요. 그럼 누구누구와 다투답니다. 누구누구와 다투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한 사람과 다투게 되었어요. 한 사람과 다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I was really angry. 난 정말로 화가 났죠. 자, 다툰 게 먼저, 화가 난 게 먼저. 다툰 게 먼저. 그러니까, had pp입니다. 여기. 더 먼저 일어난 일. 그렇죠? I came into my office. 나는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던져버렸어요. 내 가방을 바닥에다가. What a bad person? 여기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He was. 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혹은 she was. 그렇죠? 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What a 혁명 주동? How?는? 네, 형부 주동. 이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감탄문 어순이죠? 감탄문이거든요. I said out loud. 나는 크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나선, 즉시 내 눈이, was drawn. 끌어당겨졌죠. 뭐처럼? 자석처럼 끌어당겨졌어요. 어디 쪽으로? 네, 정동 쪽으로. 그리고 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은 뭔데? 아, 여기. I had a person. 나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매우 거친 외면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나랑 다퉜던 그 사람이죠. 그러나 어딘가에, 어딘가 안쪽에는 There must be something. 무언가. 아름다운 게 있을 거야. 라고 깨달았습니다. 아, 그 사람도 정동처럼 겉은 그렇게 거칠었지만 그래서 나랑 다퉜지만 속은 아름다운 사람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어디서? 뒤에서 꾸민다는 거. something, beautiful입니다. beautiful, something이 아니라. 자,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고요. like a magnet. 이건 중간에 껴들어간 거고 원래 be drawn to 하면 어디 어디 쪽으로 끌어당겨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눈은 끌어요, 끌어당겨져요. 끌어당겨지니까 be, pp가 왔던 거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문 요약 한번 봐주시고 다투었던 사람에 대해 화가 났을 때 정동을 보니까 뭘 깨달았다. 아, 그 사람이 내면은 아름다울 거야. 라는 내용을 깨달았다. 라는 정도의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앨런 레인저. 앨런 레인저라고 저는 그냥 읽을게요. 앨런 레인저와 그녀의 동료들은요. 연구를 했어요. 상태를. 근데 그 상태 하에서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이 그냥 수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위치는 conditions를 말하는 거고요. under which니까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거 두 단어 합치면 뭐가 됩니까? where 정도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when도 괜찮아요. 공간적으로 인식하면 관계부사 where를 쓰시면 되고요. 시간적으로 인식하면 when을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앨런 레인저와 그녀의 동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상태를. 근데 그 상태 하에서 사람들은 관여하게 되더라고요.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수능에. 240 secretaries. 뉴욕 대학에 있는 40명의 비서들에게 그들은 앨런 레인저와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보냈습니다. 메모를. 근데 그 메모에는 쓰여 있었어요. said는 메모니까 메모가 주어니까 쓰여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종이는 is to be returned. 네. be to 용법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조동사예요. 여기서는 예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은 의무로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뭐 되돌려질 예정이다. 되돌려져야 된다. 그죠? 즉시. 어디로? 룸넘버 238로. 뭘 통해서요? 인트로 오피스 메일. 사내 우편을 통해서요. 라고 메모에 써있는 겁니다. Like almost all other memos. 뭐 거의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 대학에 서있는 이 메모도요. 이 원은 이제 메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메모도 was unsigned. 네. sign되어 있진 않았어요. 노트. 주목해라. 뭐 that 이하의 사실을.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꽤나 멍청한 어리석은 요청이라는 걸 한번 뭐 기억해라. 주목해라. 그죠? 노트는 동사로 주목하다로 쓰였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 메모를 보낸 사람이 wanted it. 그걸 원했다면. 그게 뭔데? 앞에 내용이죠. 메모가 뭐 뭐지? 그 사무실로 보내져야 된다라는 거. 원했다면 왜 그 혹은 그녀. 그러니까 보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 혹은 그녀가 그것을 처음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 룸넘버 238인가 거기다 보내면 되지. 왜 거기다가 그냥 뭐지? 비서들한테 이걸 줬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레인저와 그녀의 동료들은 가설을 세웠어요. 하이파서사이즈 하면 가설을 세우더란 뜻입니다. that 이하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비서들은 would go ahead.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선 되돌려줄 거예요. 메모를 모두 없이 without much thinking. 많이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메모를 되돌려줄 거예요. 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은 여기서 비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서들은 그냥 규범을 따르거든요. 따를 거거든요. 뭐 규범은 뭔데? 말하는 거죠. 뭐라고? do, 해라. what memos tell you to do? 메모가 너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해라. 여기 지금 목적어 요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라는 규범을 따를 것 때문에요. 비서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메모에 써있는 대로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이거 주제문이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레인저와 그녀의 동료들은 가설을 세웠어요. that isa 라고 that isa는 뭐냐면 비서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선 메모를 돌려주겠죠. 뭐와 함께? 많은 생각이 없음과 함께 많은 생각도 하지 않고서 왜냐하면 비서들은요. 규범을 따르거든요. 그 규범은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해라. 명령문입니다. 메모가 말해주는 거죠. 너에게 to do 하라고 하는 것을 해라. they were right 그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실험을 한 레인저와 동료들입니다. were right 올바라 올랐다 왜? 90%의 비서들이 충실하게 되돌려놨다 메모를 어디로? 룸 넘버 238번으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는 그대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것보다 이것만 좀 챙겨둘게요. almost는 거의 란 뜻이고요. 거의 란 뜻이고 most는 대부분 의 란 뜻이고 명사로 쓰면 대부분 이란 뜻입니다. 단어 좀 챙겨 두시기 바랄게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actice to 내용은 수업에서의 유추의 역할 유추의 역할이라 이건 뭐 내용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 Many teachers analogies 많은 선생님들의 유추가 are used 사용되어 집니다. 복수니까 복수고 유추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는 거니까 bpp고요. to 동사원형은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묘사하기 위해서요. 구조적인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집니다. 자 be used 다음에 동사원형이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be used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ing가 오면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익숙하다. 다음에 be가 안 나오고 used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혹은 뭐뭐 여 썼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머큐 네 분자 네 뭐의 분자요? 가스의 분자는요. 뭐와 유사하다? 고무공과 유사하다. 가스 분자가 이렇게 있나봐요. 근데 그게 뭐랑 되게 유사하다고? 고무공이랑 굉장히 되게 유사하다고요. 그쵸? 자 다음에 동맥 동맥 an artery 동맥은요. 뭐와 유사하다? 호스와 유사하다. 동맥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랑 되게 유사하다고요? 어 호스 호스 알죠? 그 물 물이 지나가는 그 통 그 뭐냐 뭐라 그러죠? 긴 통 이게 호스잖아요. 이건 유사하다. 그리고 rock straighter 어 이거는요. 복수형이거든요. straighter 이게 이제 단층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암석 단층들 이라는 건 그래서 여기 아가 온 거예요. 이게 복수형이거든. 예를 들어서 date term 이라는 단어가 단수고요. 이거에 복수형이 데이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이 아가 되는 복수형을 취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이 뭐랑 비슷하다? cake layers cake 층이랑 비슷하다. 암석층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랑 유사하다고? cake cake 그림이 cake cake 층이랑 되게 유사하다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뭘 유추 비유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비유 유추라고 하지 말고 비유라고 하죠. 이거 비유라고 할게요. 비유가 되게 적절하대요. teachers 선생님들은 종종 가정을 하죠. 뭐라고?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합니다. that 이하는 뭔데? 학생들이 이해한다. 그 감각을 그죠? 그 감각을 이해한다. 근데 그 감각 안에서 이러한 비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러한 비교가 만들어지는 감각을 이해합니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겠지만 우리 앞에서부터 읽을 거니까 선생님들은 종종 가정을 하거든요. that 이하라고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해할 거다 그 감각을 그 감각 안에서 이러한 비교가 행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이거는 관계부사로 뭐 센스를 장소적으로 보면 where 혹은 뭐 시간적 시간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죠? 한 where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 in이 여기 없으면 여기 뒤에 이렇게 in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에서 선생님들은 has in mind 가 명심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has가 타동사고요. the idea idea가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간에 in mind 가 껴들어간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근데 어떤 생각인데 그 생각은 가스모으큐 가스모으큐 가스분자라는 건 되게 탄력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고무공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when it is은 또 가스분자죠. 그리고 가스분자가 충돌을 할 때 뭐랑 또 다른 분자랑 충돌을 하거나 혹은 가스분자를 담고 있는 그 통 안에 벽이랑 충돌을 할 때 그때 가스분자는 어떻게 될 거다? will rebound 돼 튕겨질 거다. 뭐와 함께? 대략 똑같은 속도와 함께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똑같은 속도 에너지와 함께 해요. 근데 그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는 뭐야? 가스분자가 가지고 있던 거죠. 목적격관계대명사네요. 뭐하기 전에? 충돌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스분자를 설명할 때 고무공을 비유한 겁니다. 근데 unless unless는 한 단어로 그가 아니라 두 단어로 if not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if로 바꿔주시면 이건 부정문이 되겠죠? don't 해보겠네요. 만약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관계는 뭔데? 아 그 가스분자랑 그 다음에 고무공 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고무공을 가지고서 비유를 한 이유는 아 이 녀석이 되게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충돌하면 다 튕겨져 나가버린다. 그리고 대략 뭘 가지고서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은 근데 만약에 이러한 관계 이 고무공과 가스분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학생들은 그죠? 그들에게 설명되어진 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제 이만큼 있겠죠? 학생들이 이만큼 있는데 썸 몇몇 학생들은 몇몇 학생들은 아마도 당연하게도 시각화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아 내가 듣는 게 뭐예요? 자 가스분자는 고무공 같은 거야 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몇몇 학생들은 이제 당연하게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지금 부사가 중간에 껴들어간 겁니다. 그 분자를 뭐로 단지 그냥 둥근 물체로 시각화합니다. 왜? 내가 들은 건 고무공이니까 아 고무공? 그건 둥근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고요. 반면에 또 다른 애들은요. 또 다른 애들은 아마도 생각하겠죠. 그 가스분자를 뭐라고 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는 탄력적인 구체라고 그냥 인지만 합니다. 아 저거는 그냥 움직이는 탄력적인 구체구나 정도로만 인지를 한다고요. 자 여기 other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썸이 왔죠. 그러면 일부 그 다음에 다시 the other 존은 전부 다인데 이 구체를 아니 그 가스분자를 고무공에 비유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한 아이들이 지금 설명이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얘가 이해를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엔 the others를 쓰시면 틀려요. others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즉 다시 말해서 즉 자 이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they may pay more attention 학생들은 이거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아마도 어디에? 비유의 구조적 특성에 비유의 구조적 특성 지금 비유의 구조적 특성은 뭐야? 아 둥근 물체구나 혹은 움직이는 탄력 있는 구체구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그리고서는 뭐 거의 없는 그치? little은 거의 없는 너무 거의 없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거라고요. 뭐해? 그 상호작용하는 효과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게 원래 선생님이 진짜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진짜 전달하려고 했던 거 여기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비유한 그 물체 여기서는 고무공이죠. 고무공에 대한 속성에만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치?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문 요약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죠. 수업에서 교사가 유추의 기법을 활용해서 비유의 기법을 활용해서 개념을 설명할 때 학생들은 그 비유의 구조적 특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의 상호작용적 효과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일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전에 잠깐만요. 요거 pp 네 pp 왜? 이러한 관계는 네 이러한 관계는 그 가스 분자와 고무공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설명해요 설명돼요. 설명되니까 여기 pp 건 겁니다. 왜? 학생들에게 설명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themselves가 나오시면 안 돼요. 요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어가 학생들이니까 여기 themselves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요? 왜냐면 지금 요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설명 안 드렸어요. have가 가지다가 아니라 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시키다. 이게 명사고요. 이 뒤가 수식이 아니라 pp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pp 되어지도록 시키다. 학생은 이러한 관계가 설명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설명되어지도록 시킬 수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해석 잘못했던 것 같은데 가지다로 해석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have 명사 pp입니다. 요거 pp 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목적어에 대해서 동사고요. 얘가 그쵸? 그 목적어랑 이 목적어가 다시 주어 역할을 하나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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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pp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 있는 건데 그쵸? 이게 이걸 하면 이건 이걸 하는 건데 지금 pp니까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그럼 이 전체에서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녀석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근데 주어가 this relationship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랑 여기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이 명사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대문을 쓰셔야 된다고요. 이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네. 보통 제기대명사를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주어랑 같으면 제기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주어랑 같잖아. 여기 학생이고 여기 대문 학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관계가 아니라 이게 이걸 하고 이건 이걸 당하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 안에선 다시 또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의 관계예요. 그럼 이 주어랑 여기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relationship이 아니잖아. 댐이. 그러니까 여긴 댐서브즈가 아니라 댐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크게 뭐 문제되진 않아도 될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어쨌든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랙티스 3의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래 내용은 뭐냐면 대형제국의 흥망 흥망은 뭔지 아시죠? 흥하고 망하고 few가 나왔네요. 이 few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아셔야 됩니다. few는요. few는 뒤에 무슨 명석어입니까? 네 셀 수 있는 복수 복수 명사가 옵니다. 셀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people이 온 거예요. people은 person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little이요. little은 뭐가 옵니까? 셀 수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뜻은 같죠? 거의 없는 이란 뜻이고 자 만약에 이 앞에 뭐가 붙으면 네 어 가 붙으면 그때는 거의 없는이 아니라 조금 있는 이란 뜻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모양은 동일하죠. 자 few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거의 없다. 사람들 뭐 논박할 사람들 거의 없다. 반박할 사람들 거의 없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논박하고 반박할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that 이하의 사실은 뭐냐면 in the 18th 18th? 그러니까 18세기네요. and 19th 네 19세기네요.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과 특히나 대형제국이 지배했다. 전 세계를 이라는 내용을 논박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배했냐면 문화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부사여 정치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부사여 경제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부사여 부사 A, B and C가 나왔네요. 자 영국이라는 곳은요. It's the crucible 그죠. 호된 시련의 장이었어요. 도관이었어요. 뭐의 호된 시련의 장이었냐면 산업혁명의 호된 시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군대의 힘들은 확보했습니다. 자 시큐어는요. 안전한 이라는 형사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안전하게 하다 안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확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보하다로 쓰셨어요. 그래서 대형제국의 군대의 힘이 확보했습니다. 식민지들을 확실하게 확보했습니다. 그죠? 확보를 확실하게 한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사가 와야 됩니다. 에즈에즈 나오면 앞에 에즈 치우고 뒤에 에즈는 뭐뭇처럼 뭐뭇만큼 뭐뭇듯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영국 언어가 침범했던 것처럼 뭐 그들의 문화를 자 이 그들은 누구예요? 식민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국은요. 산업혁명의 호된 시련의 장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영국의 군대의 힘이 식민지를 확보했어요. 확실하게 뭐만큼이나 영국 언어가 침범했던 것만큼이나 식민지들의 문화들을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언어 같은 경우 있죠. 언어 같은 경우에 English라고만 하면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냥 English가 영어야 근데 이걸 정식 명칭으로 하면 영국의 언어잖아요. 그 영국의 언어라고 할 땐 The English Language 라고 더를 붙이게 됩니다. 더가 없으면 이건 틀려요. 자 다음에 아래로 When 뭐뭐였을 때 Queen Victoria 빅토리아 여왕이 Ascended 네 즉위했을 때 어디 쪽으로 왕위 쪽으로 즉위했을 때 Ascend는 올라가는 거고요. Descend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1837년에 왕의 자리 쪽으로 올라갔을 때 She 그녀는 Queen Victoria죠. 빅토리아 여왕은 Precide 통솔했어요. Over 전 전 범위에 걸쳐서 오버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건너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 범위에 걸쳐서 통솔을 한 거죠. 그 가장 커다란 제국 대형 제국을 역사 안에서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제국을 통솔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제국은 근데 그 제국은 언 위치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이걸 한 번 더 말하시면 됩니다. 제국 근데 그 제국에서 태양은 Never set 결코 지지 않았지요. 이렇게 결코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제국입니다. 언 위치는 한 단어로 그냥 Where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계부사로 자 If you had gone to her court 빅토리아 여왕의 코트에 가서 가서 자 헤드피피죠. 이건 뭐야?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 자 만약에 너가 그녀의 코트에 갔어서 1850년에 갔어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2018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갖고 여기도 헤드가 생략된 겁니다. 제안을 했었더라면 데디아라고 데디아는 뭐야? 그의 제국이 Would be over 끝날 거다. 이건 제안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암시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야 될 것 같네요. 암시하다. 그죠? 그의 제국이 끝날 거다 라고 암시를 했었다면 근데 뭐하네? 한 세대 안에 끝날 거라고 암시를 했었다면 You would have been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피피네요. 이것도 뭐다? 아 과거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대구나. 뭐로 붙어요? Left 비웃음을 받았을 겁니다. Out of the building 건물에서 쫓겨나면서 Out of the building 하면 빌딩에서 밖으로 나와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밖으로 쫓아내지면서 비웃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And yet And yet은요 사실은 and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Yet 그러나 It was true 그건 사실이었죠. By the end 끝날 때쯤 뭐의 끝?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는요 그 제국은 Was fatally 치명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Wounded 네 Wounded가요 타동사로 부상을 입히다는 뜻입니다. 수동태를 쓰셔야 되겠죠. 치명적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By the time 이거는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1950년에 내가 태어날 때쯤이면 쯤에는 그것은 그냥 단지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그치 아 1950년에 이분이 태어났나 봐요. 글 쓴 사람인지 혹은 근데 1950년에는 이미 영국이 어 미국한테 해계모니 국가의 지위를 넘겨준 후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부산은 중간에 껴들어갑니다. 뭐 나머지는 별로 볼 게 없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빈칸 넣기라서 그런지 문법적으로 볼 건 별로 없고 여러분이 그 지문에서 이 구조상 어떤 게 빈칸에 들어갈지 생각해야 되는 지문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빈칸을 채워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지문들이 돼버렸어요. 자 지문 요약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대형 제국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설명이 빈칸 앞에 나오고 그 설명 앞에는 1850년 시점에서의 대형 제국이 한 세대 안에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다. 되게 중구난방인 지문 요약인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 왜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닛 8이 끝났어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문 내용 파악하셨으면 많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